하다 이야기를 담습니다 C.E.O 이불 기준으로 4측이 있어야 광어 우측이 있으면 도달인데 10년 합격 16년 합격 니 맞을래? I'm so sorry but I love you 거짓말 C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눈탱이 맞지마 시리즈 광어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선 광어를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화로차 경력 16년 무려 16년이 넘어가시는 기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하수산 근무하는 16년차 박종자 숫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력이 10년이 넘었다고 하시는데 거짓말?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어떻게 하다보니 경력이 16년이 차가 되었네요 그럼 광어를 하십니까? 하루에 수십만일씩 작업을 하는데 당연히 알지 믿어도 될까요? 못 믿나 그럼 광어랑 도다리 구별법을 아시나요? 좌강우도 눈이 좌측에 있는 것은 광어 우측에 있는 것은 도다리 10년 합격 16년 합격 니 맞을래? 그럼 본론으로 좋은 광어를 고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신선도와 건강 상태를 보면 된다 16년 앞 X 과우를 알려주시죠 저희 이제 CEO 시청자분들에게 등을 봤을 때 올록하니 살이 통통한 것 욕이 더 좋은 기라고 생각합니다 등이 도톰해야 되는 건가요? 광어면 묵한 물고기인데 원래 광어는 늑적한 고기인데 고기를 좋은 것을 골라기 위해서는 등이 납작한 것보다 등살 위에 살이 통통한 욕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저는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현장에 가서 한번 이렇게 직접 보는 시간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아니 또 그러고 색깔도 아 예예 색깔도 같은 거 하시면 노란색 아 노란색 노란색 바탕이 보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것 같은데 I'm so sorry but I love that 거짓말 색깔이 보면 노란색도 있고 또 뭐 다른 색도 있는데 예예 그날 그날 산지에서 올 때 보면 예예 색깔이가 좀 달라 그 중에서 이제 색 띄는 경우가 있을 때 노란색이 좋은 거다 이거지 예 제가 이야기로만 들었을 때 모르겠는데 뭐 한번 직접 가서 잡아보는 시간도 그럼 여기서는 안 되고 예예 따라갑시다 지금 바로요? 지금 바로 가면 돼 오 너무 빠른데요 빠른 게 아니고 현장에는 항상 현장이 있으니까 아 예 그거 가면은 아 이거 고기 종류가 있으니까 직접 봐야 뭐 설명도 하고 여기 좋다는 거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말로만 하는 게고 현장 바로 고기를 봐가면서 설명을 하면 제가 이제 좋을 것 같는데 아 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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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보다 알레부다 거짓말 따로 온다 바로 현장에 있습니다 요로 가면 됩니다 아 오 지금 현재 작업 중입니다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달인가요? 키로 오룩짜리 아 광어 요거는 광어 예 광어 이야 몇 키로짜리인가요? 키로 오룩 아 요거를 비교했을 때 요기 좀 병쪽에 요기 좀 더 살이 많고 통통하고 요거는 좀 요거보다는 덜 통통하네요 비교했을 때 요기 더 볼락하고 요기 좀 납작하고 그렇게 볼락한게 좋은게 살이 많습니다 아 자축이 있으니까 요거 광어 예 그 다음에 아가미 아가미 요거를 벌려 봤을 때 잘 안 벌려 너무 신선해하고 잘 안 벌려 아가미요 빨간무리 아 이렇게 빨개야 빨개 그리고 같은 요요 색깔이 요기 더 노란 요기 보기가 더 좋네 아 얘가 좀 더 노란 요기 좀 노란색 요것도 괜찮은데 요게 비교했을 때 또 다른게 있는거 한번 볼까 아 예 중간에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불 기준으로 사측이 있어야 광어 우측이 있으면 도달인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배가 꼴록 나와있어야 살집이 많은거라고 합니다 아가미 신선할수록 아가미 잘 안 벌린다고 합니다 그 색깔 요것도 괜찮고 다 좋은데 요기 좀 노란색이 좋겠네 요 색깔은 다 좋네 안 좋은건 검정색깔 검정색 그거 있는데 오늘은 헌덩에서 검은색이 안오고 색깔 좋은거만 왔네 한번씩 가다가 예예 색깔이 요 좀 검은색 검은색도 있었대 어 여기 약간 색깔이 얘는 좀 다른데요 요 요기 여기서 봤을 때 예예 유난히 이건 좀 검은튀단이죠 예예 요것도 다 좋은데 예예 눈에겐상으로 좋은게 좋다고 그러니까 노란색 돼서 노란색 개통하면 좋다 이봐요 노란색 요거 노란네 이렇게 특별히 검은색은 없네 요것도 네 무릎이 되어있을 때 요거는 좀 검은색이 예예 요거는 노란색이 네 노란색이 좋다 아 요것도 아가미 요것도 아가미는 괜찮네 예 다른건 다 괜찮네 안다 보기가 아가미가 빨갛고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아가미가 빨갛고 어 아 보기 좋아 보기에 체크 같은 가슴의 색깔을 드렸을 때 예 요기 좀 노란색 그럼 다음에 이제 시청자 분들이 원하시면 다른 것도 설명해 주실 건가요 어 당일 셀면 되겠습니다 근데 고기가 많이 셀까 해 주실 수 있죠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